하림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한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 업체입니다. 하림은 2024년 1월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6.23% 상승한 4,1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11일 대비 약 42.98%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3년 12월 21일 6,3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7월 26일 2,625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3년 12월 21일 1억 858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월 12일 14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하림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51.27%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5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7,704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24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1월 2일 가장 많은 5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1월 3일 가장 많은 6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1.98%에서 약 3.1%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1월 20일 약 3.41% 최저 지분율은 2023년 8월 9일 약 1.85%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조원이며 2015년 7,951억 대비 약 81.63%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06억원으로 2015년 49억 대비 약 1,116.4%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4.2%입니다. 순이익은 약 646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31억 대비 약 2,137.7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48%입니다. 하림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6.85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70.69배에 비해 약 109.7%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39배이며 지난 2015년 1.17배에 비해 약 18.5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7.8%, ROE는 20.32%입니다. 하림의 시가총액은 4,434억 2,550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8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70위,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매출액은 1조 4,443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287위, 코스닥 종목 기준 32위,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06억 8,12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55위, 코스닥 종목 기준 81위,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순이익은 646억 9,649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68위, 코스닥 종목 기준 50위,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기준 1위입니다. 지난 3년간 하림은 한 번에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3년 5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0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Итак,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